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6년 11개월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. 박 전 원장은 정부 여당의 야당 탄압에 맞서 싸워 나가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6년 11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간 이견으로 복당 보류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복당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. 정권 교체 이후 국정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줄곧 복당 의지를 밝혀온 박 전 원장. 하지만 경선 불복 탈당자에 대한 당원당규 정신을 위배하고 이른바 문모닝으로 민주당을 공격해왔다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복당이 쉽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차원,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고 의견을 내면서 최고위원들도 복당을 받아들였습니다. 박 전 원장의 내후년 총선 행보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박 전 원장의 내후년 총선 행보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